소촐의 반응력 소촐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어째서 그림방송보다 사람이 더 많이 오는지 와 레바님이랑 수출로 대화하잖아 역시 먹엽이다 역시 먹엽 수출로 대화하고 있죠? 도라래방님 고맙습니다 우리 레바 손님들 받느라고 힘들지 조금이라도 힘들어 잠깐 여기로 와볼래 예은이도 힘들어 예은이도 맨날 돼지라고 놀림 받아서 힘들어 왓더팍 우리 레바 손님들 받느라고 힘들지 조금이라도 잠깐 여기로 와볼래 예은이도 힘들어 예은이도 맨날 돼지라고 놀림 받아서 힘들어 아 씨바 언연이야 씨바 어머니가 악형보다 제가 같은 년 이런 이런 씨바 이런 씨바 언연이야 이따가 아멘 이따가